이시종 지사와 이장섭, 이모선 국회의원, 최충진 청주시의회 의장은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철도망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. 이들은 충청권 광역철도망은 충청권 메가시티의 핵심 사업으로 청주 시민의 철도 접근성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. 정부는 청주 도심 통과 노선에 대해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